그날은 갑자기 찾아왔지 그놈들은 무자비했고 인간들은 무력했어 인류는 형편없이 무너져간 자이온이야, 버려진 자들의 도시지 전성기에는 십만 명 이상이 살았던 곳이야 왕무지 아래 건설한 도시라니 여긴 어둠인 건가요?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봐, 우리를 도와줘 조심해! 리스팅되지 않는 데이프 거야 아담은 뒤로 물러나 마더스피라, 절대적이야 이 레거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말해줘요 여기 있는 누구나 그 손길이 닿은 적은 없어 모두 버려진 거야 그건 신상 모독이에요 릴리, 부탁해 난 이렇게 위해 태어난 거야 으아악!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몰래요 콜롱리의 전사여 이 원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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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ET 이 원에 나의 눈치